안녕하세요 세인입니다 지난번 ABN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바바메킵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소개를 드렸었고 오늘은 또 다른 파이프라인 ABN20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N202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여기 항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링커 그리고 여기 인터페론 베타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긴 구조를 보면 ADC와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비욘드 ADC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ADC에는 이 항체에 약물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서 결합이라는 말이 콘주게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말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붙였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ADC가 항체와 약물의 이런 단순 결합을 한 형태라면 ABN202는 결합이 아니라 퓨전입니다 퓨전 이 인터페론 베타 뮤테인 이 물질인데요 인터페론 베타는 원래 잘 알려져 있는 항암제입니다 이게 원래는 사람 몸 안에 있는데 그런데 얘를 항암제로 쓰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적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상업적으로 만들었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활성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특정 타깃이 없다는 것인데요 암세포만을 타깃으로 해야 하는데 몸 안에 인터페론 수용체가 있는 세포는 전부 공격을 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독성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BN202 이 인터페론 베타를 약간의 유전자 변형을 적용을 해서 이 와일드 타입보다 더 뛰어난 인터페론 베타 뮤테인을 개발을 했고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페론 베타를 상업화에 성공한 것은 ABN이 글로벌에서 최초로 성공을 했고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C의 경우에는 페이로드가 저분자이기 때문에 획득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ADC가 암세포를 만나서 세포 내부로 약물이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세포 내부에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 등의 이런 물질들이 있어서 이 약물이 효능을 발휘하기 전에 분해가 된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자가 작은 만큼 분해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ABN202 같은 경우에는 이런 ADC의 단점을 극복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 왼쪽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HCC1954라는 이 세포 줄을 통해서 세포 실험을 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ER이라고 적힌 게 있고 P라고 적힌 게 있는데 ER은 여기 적혀 있죠 N2 레지스턴트 셀 그러니까 N2에 저항이 있는 셀이고 여기 P는 parent 3라고 해서 그냥 뭐 원래 세포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데이터 보시면 N2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저항성이 있는 세포에는 약효가 별로 듣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델비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듣긴 듣지만 저항 모델에서는 꽤 고용량으로 투여를 했을 때만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 ABN202 같은 경우에는 저항 세포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므로써 원래 일반적인 세포와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동등한 이런 효과를 보이므로써 이런 저항 모델에서도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거는 허투 저발연에서 N2와 캐사일라와 비교를 한 실험입니다 ABN202가 암세포의 볼륨을 이렇게 확실하게 줄여줌으로써 이 암세포가 확실히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허투가 저발연이 되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 캐사일라나 N2가 이 허투를 표적으로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타깃을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면에 ABN202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암세포의 볼륨을 많이 낮췄다 그래서 선택성이 훨씬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암세포에 얼마나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인터페론 베타 뮤테인만 넣었을 때랑 그리고 이 항체의 인터페론 베타 뮤테인을 결합한 형태 단순 결합한 형태 그리고 이 ABN202, 이게 융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또 비교를 한 실험인데 여기 보시면은 단순히 인터페론 베타 뮤테인이나 단순 결합을 한 물질로 암세포에 적용했을 때는 암세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BN202를 적용했을 때는 확실히 이 암세포 크기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ABN202가 융합으로 된 ABN202가 확실히 얼마나 암세포의 특이적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BN202가 또 좋은 것 중 하나가 이 콜드 튜머를 핫투머로 전환을 시킨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콜드 튜머는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태의 종량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를 투여를 해도 반응이 잘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약효가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인터페론 베타가 주변에 면역 세포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콜드 튜머를 핫투머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콜드 튜머가 핫투머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면역 항암제 효과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ABN202가 이렇게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트롭2 항체라던가 인터페론 베타 뮤테인을 그냥 단순히 넣었을 때는 콜드 튜머 상태이기 때문에 암세포의 크기가 그대로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ABN202를 넣었을 때 콜드 튜머의 상태가 조금 어느 정도는 커지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콜드 튜머의 상태를 핫투머로 전환을 시켜서 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비욘드 ADC라고 부르는 ABN202가 ADC의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인데 인터페론 베타가 융합된 ABN202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함으로써 이런 직간접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BN202에 융합된 이 인터페론 베타가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상업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ABN202가 약간의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원래 인터페론 베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터페론 베타 뮤테인을 글로벌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을 했고 데이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좋은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아직은 독성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향후 임상에서 좋은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엄청난 가치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주력 파이프린 파이프라인인 ABN501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